아 아 초탄반동 튀고 프리즈걸리는거 봐 아아 극혐 저기 안죽었어? 일단 단단하다 한 놈은 충수해 얘 죽었지 아 죽었지 다음 저기 여기 잡고 충수네 나인 열렸다 나갔나? 오우야 이번판은 다섯명판이었나? 그럼 얘가 지하에 있냐? 앗! 안보여요 아 저기구나 확인 아 저기있었어? 잘 숨네 AP였나? 아 아퍼 잡았다 나머지 한명까지 얘 AP지? 엄청 아팠어 플래치? 아니 플래치 너무한거 아니야? 와 여기서 저고리를? 팩토리 올킬 아아아 미안 아 또 스캐브네 염장질러 왜왜 죽었어? 스캐브한테? 왜왜왜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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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캐브한테 잤니? 퐁이요 짠 아니 저 위에있다 이거 유리 관통되거든요? 저 위에 쏜다 위에 쏜다 다 안다니까 저거 가시고 쟤 어디있는지 몰랐어? 쟤 어디있는지 몰랐어? 뼈 에휴 수고 오이 자식 장비 좋네 책용만 맞지 말자 기도합니다 제발 적용만 좀 나니 죽일거다 반드시 야시가 어디갔어 망했다 진통증 효과가 갑자기 끝났다 아 가슴 한 대 맞으면 죽는데 자시 안 돼 M61이었네 살인이야 이건 요런데 하나 있을텐데 아 나 못 뛰는데 아이씨 똥밟았네 이거 어떡하지 43초 43초만에 끝낼 수 있죠 가능합니다 뛸 수가 없어서 4회 3초만에 끝내야 돼요 끝 끝났다 끝났다 오 얘 사린 너 등대 보스구나 4회 4회 5효 5회 3회 4회 4회 5회 5 5회 방앞에 소리 들렸죠? 나 들었어 나 똑똑히 들었어 근데 어딘지 모르겠다 느낌상 가다가 머리 툭 하고 죽을 것 같은데요 아 스키브였어? 아 난 또 무서웠다 becomes 이제 새벽에